민하님, 러닝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나요? 네, 일단은 러닝 어프로치는 50도를 기준으로 할게요. 핸드 살짝 손목을 위로 세워주고 짧게 잡고 혹은 또는 퍼팅 그립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중앙보다는 이 앞부분 토에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손목을 최대한 많이 안 꺾고 퍼터하듯이 일자일자로 가는 느낌. 나이스, 어프로치. 보여요? 오, 대박.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치빈하시는 줄 알았잖아요.